자 여러분 저희 이제 여기서 공연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다음 시간에도 공연이 있어요. 저희도 이제 9시부터 10시부터까지 춤을 추거든요. 혹시 더 보고 싶으시다면 남아서 더 재밌게 즐겁게 관람해주셔도 무관합니다. 저희는 김효지 카가와이오 이찬욱이었고요. 저희 공연 재밌게 보신 분들 여기 나오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끝에 가시는 길에 잘생긴 예쁜 사람들은 재밌게 보실 만큼 모금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다 조심히 집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가시죠. 감사합니다. 네 공연 재밌게 보신 분들은 천원, 오천원, 만원 상관없이 여기에 티박스에 넣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는 이어서 10분 후에 또 공연을 해야 돼서 혹시나 보실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했고 뒷박스에 툭 넣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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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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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 좋아 쏠쏠쏠쏠 감사합니다 쏠쏠쏠쏠 아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야 오랜만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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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출 분 계신가요? 어떻게 출 분 계신가요?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아 오 아 감사합니다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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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게임을 해! 이제 게임을 해! 이제 게임을 해! 이 게임을 해! 오이! 감사합니다!